너희들은 이제 내 말만 따라하라. 알았나? 너희들은 지저분과 지저분이다. 급할 땐 역시 퀵! 퀵! 퀵 서비스가 죽어야! 빠려라, 바이러스! 핵실이 간다! 근데, 바이러스! 분명 여기 어디쯤인데? 저기 있다! 또 약한 로고들을 괴롭히고 있구만! 어이, 바이러스! 오랜만이야! 그래, 반가워잉! 기가 뛰어봤자 결국 많이 바이러스지! 이거 뭐고 가! 지저분과 지저분 질격! 질격! 뭐야, 이 조그만 것들은! 지저분, 발격! 역시 퀵! 지저분, 발격! 어서 오라, 귀여운 것! 미미, 미미! 혁신, 누리! 혁신, 누리! 야, 넌 나 안 간든다니까! 지저분! 지려분은 공격! 혁신, 적폭! 어, 여기가 어디있니? 이리쎄! 이리쎄! 결투다! 이리쎄! 이리쎄! 백신! 지난 천년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자! 어, 천년? 그렇게 할 일이 없었냐? 하하하하하 오, 예? 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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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내가 실내가 가리바리 포옹!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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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늦게 냈잖아 야야 그게 바로 바이러스에 차별화된 신기술이지 말도 안 돼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도 그랬다더니 안돼 안돼 다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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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 다시해 0.5초 늦게 내던 떼는건 가위아이브 교본에도 나와있거든 그럼 난 안나이 야야야 야 너 거기 안쳐 주니어로봇 미션 협동탄결 공을 원하 제한시간 2분 2대2 주니어로봇 들견 하프라인에는 1점짜리 공 8개와 3점짜리 메가볼 1개가 놓여져있다 신속하게 공을 모아 6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 이번 미션은 로봇의 고행 능력과 바이러스의 주종 기술, 순발력 등을 종합 테스트한다 12주 동안 진행된 주니어로봇 미션 공을 모아라 우승자 12팀이 모두 모였다 치열한 예선 경쟁을 뚫은 주니어로봇 400,000왕 하지만 제왕은 오직 하나 주니어로봇 왕중왕은 누가 될 것인가 주니어로봇 최강전 중결승체 1조 허블된 골드볼 대한민국 주니어로봇의 힘 파워볼 파워볼의 주자를 맡은 황지윤입니다 이 주자를 맡은 김병규입니다 저희 파워볼은 넘어질 때 리프트를 이용하여 슛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볼의 주자와 파워볼을 보여주라 천천호 주니어로봇 슛도상 골드볼 골드볼의 1주자를 맡은 심태수입니다 이 주자를 맡은 장상현입니다 저희 골드볼은 앞에 그립을 달아 공이 절대 빠지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경기장은 우리가 시작한다 골드볼 먼저 지겨승체 1경기 왕중왕을 뽑아라 파워볼 대 골드볼 대강기 시작합니다 공사 실 shame 아니 오케이 빼앗we 제Dave 대단한데요. 지금 두 선수는 지금 둘둘둘을 놓고 엄청나서 싸우라고. 메가볼을 지금 뺏어야죠. 지금 수치죠. 메가볼만 뺏어낼 수 있다면 지금 3대3요. 자, 저 노래 공을 막아야 돼요. 자, 사라져요. 이야, 지금 어부 게임입니다. 어부지리어. 자, 파워볼 되겠습니다. 파워볼 최강장 제출 주니어로봇 최강장 중요성체 2조. 백컴대 챔피언 주니어로봇 축구왕제 바로 여기 있다. 백컴 백컴의 1주자를 맡은 남승현입니다. 2주자를 맡은 최정욱입니다. 저희 백컴은 로봇의 관절에 볼터와 노트를 달아 경기 중에 다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라운드를 노벼라 백컴 완벽한 뒷플레이로 승부한다. 챔피언 챔피언의 1주자를 맡은 긴다이입니다. 2주자를 맡은 정원용입니다. 저희 챔피언은 발바닥에 실리콘을 부착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의 주니어로 우리가 챔피언이다. 백컴 대회 챔피언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저 스타트로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